자, 나는 가수다 13라운드 1차 경연 준비한 공연은 모두 끝났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소중한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최종 우리 매니저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우 형 오늘 아주 성격이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좋았고요. 이현우 씨는 제가 중학교 때 굉장히 좋아하던 팬이었습니다. 그 시절로 돌아가게 만들어주셨어요. 소녀를 만들어주셨다. 경호 오빠에게는 왜? 왜냐면 이제 점점 더 많은 걸 내가 바라게 되는 것 같아. 더 많은 고음, 더 많은 춤.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에 못 미치면 조금 사람 실망도 크지 않나. 사람이 감사한 거야. 저는 남자라면 거미 씨가 무조건 저는 봤을 때 상위권이었을 것 같고요.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신효범 씨 같은 경우에는 노래를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노래인데요. 신효범 씨니까 그냥 사회에 치웠어요. 그냥 잘하시니까요. 브랜드 파워인가요? 네, 브랜드 파워예요. 듣기에 너무 좋았고 잘하니까 그냥 저는 예상 1위 가수. 거미 씨. 거미. 백시했대요. 신효범 씨. 신효범입니다. 레전드 그대로입니다. 박완교 짱. 적우 씨. 적우 씨 아주 환상이었습니다. 욕심이 전혀 없다가 하고 나니까 그래도 7등만 안 했으면 이런 욕심이 막 생기네. 4등 위로만 나오면 좀 조금 그래도 좀 이렇게 욕심이 생기는구나 하고 좀 아쉬웠어요. 적우 씨 좀 덜 떨었더라면 조금 했을 때 하휴. 아니야. 네. I'm OK. 네. I'm OK. I'm OK. I'm OK.